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동룡입니다.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 특히 독학재수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되게 작아지는 모습이 있어요.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밥을 먹고, 뭔가 자기만의 부단,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나가야 되고, 힘듭니다. 거기다가 대학 간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의 언어가 나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소외시킨다는 느낌이 있어요. 가령 개강이래, 개강파티래. 나 오늘 과목 뭐했어? 교수님들이 나 청강해본대. 이런 언어가, 대학생들의 그런 언어가 자기를 약간 키를 죽일 수도 있고 조금 뭐하냐면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가 계속 너무 작아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에 지금은 아주 작은 모습이 왔습니다. 제가 하나만 설명할게요. 잠깐. 이 5분 특강이니까 5분 안에 끝낼 거니까. 잠깐 집중해볼까? 우리가 패티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패시라는 영어 단어가 애완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애완동물은 보통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패티가 영어로 작고 쓸모없는을 패티라고 해. 쓸모없는 거. 그 다음에 테뉴원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는 OUS 빠지면 tiny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tiny가 영어로 뭐야? 시작. 아주 작은이지. 그러니까 얘가 약한이라는 뜻이 있어. 작은 건 좀 약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화 단어가 또 내가 작으니까 티미드해. 마음이 어떠니? 소심해져. 나의 모습이 작다라고 느껴지면 계속 이런 감정이 들지. be little. 역시 뭐가 돼? little이 작다지. 그러니까 나의 작은 모습 속에 아이들이 나를 경시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해. 작다라는 뉘앙스는 다 그런 뉘앙스가 많아요. 그 다음에 infinitesimal. 얘가 무한히 작은. 얘가 small이거든. 얘도 영어로 뭐야? 하찮은 쓸모없는 뉘앙스를 갖게 돼. 그러니까 내가 작다로 느끼면 나는 계속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가 작다라고 느끼면. 그러면 크다의 느낌은 어떤 거냐? 우리가 엄청나게 공부시키는 걸 무슨 스터디라고 하냐? 우리 메가스터디라고 하지? 메가스터디. m2가 ma로 바뀌지. 이거는 대자의 뉘앙스가 있어. 나한테 사운드 반영 법칙을 배운 애들은 g하고 s가 바뀌는 걸 알 건데. 얘가 육중한 그리고 멋진이라는 뜻이 있어. 육중하고 멋진. 등치가 크니까. 옛날에 전쟁을 했으니까 어깨가 이만한 거야. 매그나 파이가 확대하다. 대자를 살려주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ent가 붙여서 형용사가 돼서 얘가 장대한이라는 뉘앙스. 역시 멋진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다라는 것은 내가 자꾸만 작게 느끼면 나는 하찮은 느낌, 경시당하는 느낌, 무한히 작은 느낌, 이런 시시한 느낌, 이런 느낌을 감출 수가 없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잠깐 할게. 우리가 석유라는 영어 단어가 패토리움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원래 패토리라는 영어 단어가 작고 쓸모없는 것이었어. 그래서 원래 패토리라는 영어 단어가 지금은 석유라는 뜻을 쓰이지만 옛날에는 뭐냐면 돌, 바위를 패토리라고 했어. 자, 작고 쓸모없는 몇 가지? 세 가지. 석유, 돌, 바위. 그런데 지금은 이 단어가 뭐로 쓰이니? 석유로 쓰이지.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저런 모습일 수 있어. 패티하고, 테뉴어스하고, 비리들하고, 인피닛 테시몰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지금 재수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독학 재수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돌하고 바위라는 생각을 하지만 안 돼. 그럼 기싸움에서 밀리는 거야. 난 석유라고 생각해야 돼. 난 석유인데 아직 나의 증가가 드러나지 않았어. 언젠가는 나를 두고 니들이 싸울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작다라는 느낌을 갖지 말라는 거지.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컴팩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는 작다의 뉘앙스가 있어. 하지만 뭐냐면 작고 쓸모있는 게 컴팩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기싸움에서 내가 약하고 작고 그래서 내가 하찮고 시시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난 컴팩트해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뭔가 응축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1년 뒤에 나의 멋진 모습을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거야. 나는 페토리움이야. 페토리움의 뜻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돌, 그 다음에 바위, 그 다음 석유. 내 지금의 모습이 돌과 바위의 모습으로 감싸고 있지만 나는 석유야. 언젠간 너희가 나를 두고 싸울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작다란 마음 갖지 마시고. 뭐라고? 컴팩트하다. 난 작고 쓸모있다. 이런 뉘앙스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해. 공부라는 게 기싸움이거든요. 공부라는 게 기싸움이야. 그런데 자꾸만 작고 외소 이런 느낌을 받잖아. 그럼 공부가 잘 안 먹혀. 뭐다? 여러분 패티한 게 아니라. 테뉴어스하고. 인피니테스몰이 아니라. 비리르이 아니라. 뭐라고? 바로 컴팩트라는 거. 그래서 페토리움이 되시는 거. 알겠죠?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아직 시대를 잘 맞지 않은. 1년 뒤에 뭐라고? 페토리움. 석유라고요. 돌과 바위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입증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